시작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한국하면 유독 커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커플에 대한 기념일도 굉장히 많고 길거리에서 커플도 많이 보이고 심지어 그 커플들은 굉장히 많은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해외 살 때는 딱히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홍대 길거리에서 커플분들에게 왜 커플을 입는지, 커플룩을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보통 어떤 아이템을 커플룩으로 입는지 등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번 인터뷰로 가볼까요? 렛츠고! 커플룩이 뭔가요? 어... 약간 커플이라는 거를 기분을 내거나 과시하려고 입는 것 같아요 맞춰서 입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Do you guys know what 커플룩 is? In English, it will be matchin matchy looks or like matching outfits To me, matching outfit would be like something that couple's who do like show other people that they're together be more closer by just matching our outfits 두 분 오늘 커플룩 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안 왔어요. 자주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획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 좀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두 분은 커플룩 많이 입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있는 건 오늘 좀 긴장해서 입고 온 거고 보통은 톤만 맞추거나 그냥 스타일만 맞추거나 아니면 포인트 색깔 하나를 맞추거나 그렇게 입어요. 똑같은 건 안 입어요. 일단은 같이 비슷한 톤, 디자인, 느낌 비슷하게 신발 같은 것들은 맞추고 근데 저한테는 맞추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는 건 그냥 색과 스타일을 맞추는 건 그냥 그리고 트윈닝은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 건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맞추는 건가요? 똑같은 스타일은, 다른 색깔을 입는 건가요? Okay. 아예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상 맞춰 입는다던가 아니면 디자인을 맞춰 입는다. 남자는 색깔이 똑같은 바질데 여자는 치마를 입는다던... 그런 식으로 We never really match like exact same because I find it really childish a little bit or a little bit O글거려. I see that you guys are matching outfit today. How do you guys feel? We feel closer to each other obviously. Obviously people will see that we belong to each other.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행이들과 함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가 같은 것 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것 같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동요하는 것 같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동요한 것 같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입고 있는 것 같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너에게도 그냥 생각되면 좋겠네요. 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겠네요. 내 입은 항상이, 어린이들과 부릅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의 성장은 똑같이 똑같이 같으면 좋겠네요. I kind of have that illusion. That's like something I would think of. I wouldn't want to look like we're siblings. 한국에서 커플룩이 많이 보이나요. 저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해외에는 많이 있나요. 해외를 많이 나가보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덜하지 않나요. 좀 본 게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시선을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약간 과시용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플 기분 느낌 내려고. I see more couple looks in Korea. To me it's more like an Asian cute thing. To like match and be cute and expose to the world that we're together. We're a couple. Yes. But in America or in Germany, I think they just focus on their own styles more. Okay. Couple culture here is just way bigger in general. There are so many couples here. There's so many activities for like couple. We just don't have that as much in Germany. What kind of couple related and inversions are there? The most common ones are like 22 days. I mean there was a... 22nd day. Yeah 22nd day. Like there was a thing since my elementary school. What is that? Like what are you celebrating? Is it like... Is it the two two? There's also a thing that if you celebrate 22nd day, you'll break up like quickly. 보통 어떤 아이템을 커플룩으로 많이 선택을 하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후드 같은 거 맞추지 않나요? 신발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Usually we have many same shoes. Because it's the most common thing to match. 저희는 신발을 제일 많이 해요. 부담스러운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신발은 똑같아도 막 유난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신발이 가장 무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신발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신발을 두 분 앞에 놓아드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her second thointed 오마이과 간름 hertz! 라이언aje 이 speed으로 나왔어! 우와 신기하라 Monaco러에서는 removeеле 미커크의stre avoided 두 분을 위해서 그 준비를 했어요 너무 귀여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귀여운데? 저도 커플이에요 코쿠에서 나온 모나코라는 신발인데 저도 신고했거든요 와우, 유가에서 입었을 때 다른 옷에서 다른 옷을 본 게 있었어요? 다른 옷? 예 너무 심각했어요 바닥과 벨크로 오! 보통은 그냥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게 벨크로랑 신발건이 둘 다 있어요 벨크로랑 신발건이 둘 다 있어요 벨크로랑 신발건이 둘 다 있어요 두 분의 스타일이네요 네 첫 커플템을 맞추셨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괜찮아요?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